프렌치 프라이드 슈림프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프라이드 슈림프에 들어가는 재료는 새우고요 가니쉬로 파세리와 레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튀기기 위해서 반죽할 달걀 하나,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우 손질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새우의 등에서 두 번째 마디의 요지를 이용해서 내장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을 머리도 떼시고 꼬리 부분 한 마디만 남겨놓으시고 새우의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의 껍질을 4개를 다 손질을 해서 내장을 제거하고 손질을 했으면 이제 새우를 튀길 수 있게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튀김을 할 때 여기 물주머니를 물로 닦아주시고요 제거를 잘 해주시고 끝을 V자 모양으로 썰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새우의 물주머니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튀김을 할 때 튀기지 않습니다 물이 튀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을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질된 새우를 새우가 익게 되면 새우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우의 안쪽 안쪽에 안쪽 마디에 마디마다 새우에 칼집을 넣어서 새우가 휘어지지 않게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마디에 칼집을 넣어서 새우의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새우가 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새우가 휘어지지 않게 새우 손질을 다 하셨으면 소금, 우추, 밑간을 좀 해 놓겠습니다 소금과 우추로 밑간을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기름 팬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름을 좀 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파셀린은 찬물에 담궈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몬도 가니쉬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레몬은 끝을 좀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가니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흰자를 거품기를 이용해서 달걀 흰자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기를 이용해서 달걀 흰자를 거품을 내 주겠습니다 흰자가 거품이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노른자 1큰술 정도 넣어 주시고요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 1큰술 정도 넣어 주시고 밀가루 3큰술을 넣어 주겠습니다 밀가루 3큰술을 넣어서 여기에 소금과 설탕을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좀 넣어 주시고 반죽을 하시면서 여기에 아까 거품을 내놓은 달걀 흰자를 넣겠습니다 튀김 반죽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새우의 물기를 좀 작아 주시고 밀가루 옷을 입혀서 튀김 반죽으로 꼬리는 묻지 않게 꼬리를 잡으시고 튀김 옷을 입혀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쪽은 튀김 반죽이 가지 않게 새우를 노릇하게 튀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릇하게 튀겨진 새우를 키친타올을 깐 접시에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흰자에 거품을 확실하게 내주셔야 이렇게 부품 모양이 예쁜 그런 튀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니쉬를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리는 찬물에서 건져서 물기를 좀 닦아 주시고요 썰어놓은 레몬을 한 켠에다가 이렇게 놓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튀겨진 튀김을 예쁘게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렌치 브라이드 슈림프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프렌치 브라이드 슈림프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